기상캐스터 배혜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기와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불법 폐기물의 40%를 처리하는 등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동학 유적지 대부분이 체계적인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만기 의원은 동학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 353곳 가운데 도내 있는 건 전체 43%, 15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도내 유적 가운데 전봉준 고택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는 각각 3건에 불과한 만큼 국가기념일 지정에 맞춰 동학 유적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한국GM 측과 군산공장 매입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시는 컨소시엄 형태의 국내 한 업체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GM과 군산공장 매입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에 세제와 입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상반기 안에 두세 곳의 광주형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민자가 투입된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도로공사 측과 협의해온 결과 현재 9,400원인 요금이 최대 4,900원 수준까지 인하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사업자와 세부 협상에 착수했다며 협상이 완료되면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산 계야도항이 국가 어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국가 어항은 어항의 이용 범위가 전국적이거나 어장 개발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지정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계야도항을 국가 어항으로 지정하면서 조기와 갈치, 삼치 등 수산물의 생산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관 전문기업인 일진재강이 임실군과 제2 농공단지 분양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진재강이 분양받은 농공단지 면적은 26만 제곱미터로 일진재강은 이곳에 2천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임실군은 일진재강의 입원 투자로 300개의 일자리가 장출돼 인구 증가와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난 8일 전주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전주시가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는 일반 상업용 불법 광고물에 적용하는 기준대로 정당, 정치인, 관변단체 등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물 299건을 적발해 4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정당, 정치인, 관변단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과주기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레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가 추가로 표기됩니다. 생산농가나 판매업자가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생산농가에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둘 방침입니다. 구제역과 AI특별방역기간이 이달 말까지에서 다음 달 말까지로 한 달 연장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뒤 구제역의 추가 발생은 없었지만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구제역과 AI의 특별 방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제역 위기 단계는 오는 25일부터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됩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5만 원권을 위조해 사용한 10대 4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전주의 한 원룸에서 컬러 프린터기로 5만 원권을 위조해 하루 동안 전주 일대 상점에서 25장을 사용한 뒤 거스름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위조지폐 일부를 수거하고 27장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내륙지역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 영하 5도, 익산 영하 3도, 전주 영하 1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9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호흡기 질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전북에 방치되거나 버려진 불법 폐기물이 7만 8천 톤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시가 지리산 허브밸리에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던 호텔과 상업시설 건립이 1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 중간에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과제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뒤늦게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